매서운 추위에도 아랑곳 않고 공원 한편에서 주님의 온기를 전하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이곳은 소외된 이웃을 위해 따뜻한 밥을 짓는 급식소인데요. 벌써 11년째 한결같이 이곳에서 따뜻한 음식을 대접하는 오석관 목사. 그 한 끼의 급식을 통해서 기쁨을 줄 수 있다는 것 또 그들이 밥을 먹고 행복한 모습들 돌아가면서 감사하다는 인사할 때 최고의 보람이죠. 주님의 뜻에 따라 다양한 나눔 사역으로 이웃 성김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데요. 잘 하시고 내년 봄에 또 건강하게 일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성탄 특집. 이 겨울이 유난히 추운 이웃들을 위해 무료 급식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굿워커스 오석관 목사를 만나봅니다. 유난히도 추운 아침 부천의 한 공원에 오석관 목사가 탄 트럭 한 대가 들어섭니다. 공원 한편에 있는 급식소의 음식 마련을 위해 봉사자들과 새벽시장에 다녀온 것인데요. 아무래도 힘들지만 새벽시장에 가기 힘들지만 그래도 한 130분, 한 150분 정도의 노숙자라 독거노인들에게 대접하기 위해서 새벽부터 가서 좋은 제품을 가지고 싸게 구입해서 드리려고 다녀오는 중입니다. 이 자리에서 오 목사는 봉사자들과 11년째 따뜻한 식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원 입구에 들어서 걷다 보면 산책길 한쪽에 마련된 야외 급식소. 춥고 불편한 공간이지만 코로나 사태로 빠듯해진 형편 탓에 점심 한 끼를 해결하러 이곳을 찾는 이들이 늘었습니다. 코로나 오기 전에는 일주일에 3번 했었어요. 저희가 목요일하고 토요일하고 주일날. 그런데 이제 주일날은 저희가 안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저는 그 어르신들이 예수님을 잘 믿다가 천국 가는 거를 소망하고 있는데 예배를 못 다니니까 좀 어르신들도 좀 바다 하겠죠, 신명이. 그래서 그게 제일 안타깝고요. 약속한 식사 시간보다 늘 먼저 와서 기다리는 분들께 빨리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고 싶은 마음에 봉사자들의 손길이 분주한데요. 메뉴는 어떻게 되나요? 오늘은요. 김치볶음하고 그다음에 계란말이 그다음에 제육볶음. 호추장 제육볶음. 급식 봉사하신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여기 한지요? 봉사요? 10년이요. 10년 되셨어요? 네. 일을 하면서 좀 보람되는 순간이 있을 것 같아요. 정말 행복하죠. 저는 일을 하면서 정말 행복한 거는 어르신들한테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그 사랑을 받겠어요. 여기 오면 이제 10년 됐으니까 어르신들이 이제 엄마, 자녀같이 대해주세요. 그래서 안아주시기도 하시고 전에는 볼에 뽀뽀도 해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그 어르신들한테 서로 사랑을 제가 많이 받고 가요. 이게 제일 행복해요. 음식을 만드는 봉사자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솜씨를 한껏 발휘해봅니다. 이제 저어주시면, 그러니까 익으면 저어주세요, 선생님. 계속 저으면 물이 너무 나와요. 한 번씩. 네. 코로나 사태로 인해 봉사자 수가 줄어들어 일은 고되지만 적은 인원이 합심하여 애쓴 덕분에 반찬이 하나 둘 완성되어 갑니다. 안돼요. 힘들어서. 우리 다 같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이곳에 모여주시도록 도와주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잠시 쉬었지만 주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통한 은혜와 은총을 대해서 구원의 백성을 이 자리에 모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은혜 주시고 얼마나 앞전 연말 건강하게 잘 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대사옵나이다. 아멘. 악인의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여 오직 바람이라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음식이 완성될 무렵 오석관 목사는 짧은 예배를 통해 이곳을 찾은 이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합니다. 한편 봉사자들은 완성된 반찬과 밥을 일회용 용기에 담느라 분주한데요. 저희는 여기서 봉사자님들이 직접 요리를 하셔가지고요. 여기서 저희가 배식을 했었습니다. 이제 식탁을 여기다 다 깔아서 어르신들이 내부씩 물러앉아서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가 지금은 도시락을 싸서 기리면 어르신들이 이걸 가정에 가셔서 드시는 거죠. 그렇게 이제 대체하고 있습니다. 오전 내내 봉사자들이 애써 만든 음식들이 용기에 모두 담기고 이런 시각부터 기다린 분들의 마음을 알기에 도시락 나눔을 서두릅니다. 때로는 정겨운 이웃처럼 때로는 살가운 아들처럼 어르신들의 안부를 챙기는 오목사.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많은 이들이 찾은 곳이니만큼 도시락 나눔 후에는 주변을 꼼꼼히 소독하며 급식소를 마무리합니다. 무리급식소는 생각도 해본 적은 없어요. 2006년도에 제가 부천에 올라오게 됩니다. 올라와서 게스통이라는 옛날 신앙촌에 가서 목개를 시작하다가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고민하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데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무리급식에 제가 조그맣게 후원을 하게 됩니다. 후원을 하다 보니까 권사님들이 저에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신학생들이 시작을 했는데 지금 너무 경기 어렵다. 내가 나를 좀 맡아달라. 이런 요청이 와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목해로 올라왔는데 내가 이 무리급식을 해야 되느냐. 기도를 했죠. 그런데 하느님께서 거기에 대한 저에게 마음에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무리급식소를 제가 운영하다 보니까 그 영혼돌에 대한 어떤 소망을 제가 주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급식에 온다는 건 외로움이거든요. 그 노인 양반들의 외로움을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소망을 어떻게 줄 거냐가 저의 큰 숙제였어요. 그러나 기도하다가 찬양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니까 어르신들의 심지어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신 목적이 여기에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신 것 같다는 마음으로. 다음날 한 사무실에서 오목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한 주간 또 일을 업무를 한번 체크 한번 해보자고. 그리고 12월 달도 계속해서 연타 나눔에 대해서 그렇게 광고를 해야 되죠. 오목사는 비영리단체인 굿워커스를 통해 무료급식소 이외에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나눔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굿워커스는 경기도 부천에 있는 비영리단체입니다. 또한 굿워커스의 주 사역은 소란공원에 나오시는 노숙자 독고노인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한다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대접한다는 뜻에서 시작을 했고 두 번째 사역은 저희가 전국을 다니면서 찾아가는 밥상이라는 행사가 있어요. 그 또한 그것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 가고 있고 겨울 뒤면 우리가 많이 하는 게 이제 에너지 취약계층의 연탄 나눔 또 김장 단문학 가정들에게 지원 이런 걸 하게 됩니다. 11년째 이어져 온 오목사의 나눔 사역.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활동에 제약이 생기고 후원이 줄면서 예전 같지 못해 안타까운데요. 저희가 노숙자 장애인과 함께하는 어울림 축제를 합니다. 5월 달에. 그리고 가을에는 10월 때는 다시 음악 축제를 해요. 당장 그 두 건이 저희는 지금 할 수가 없고 또 저희가 찾아가는 밥상. 시골을 가요. 시골은 산골 마을에 가면 다 노인들이에요. 그 사람이 그 사람. 그러면 그들 가서 그분들을 복음을 주고 위안을 시켜주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말씀 복음은 제가 거기가 전도하는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목사님을 초청해서 예배를 드리죠. 그러니까 그것도 현재는 못하고 있잖아요. 또 그들의 사정을 확인할 수도 없어서 많이. 작년에 대비 50%도 지금 모든 행사와 모든 일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많이 힘들죠. 우리 가정을 돌볼 수는 없죠. 내가 이 후원받는 이 일을 내가 먹고 살면 누군가는 그만큼 돌아가는 게 적잖아요. 그럼 내가 안 먹고 남을 주어야 되는데 그러게 되려면 또 우리 가정은 힘들죠. 그러나 목사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자료기 때문에 그 정도는 희생을 해야 저 영혼들을 우리가 구원시키지 않냐. 이제 업무 끝나고 우리 이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직원들과 살가운 담소가 이어지는데요. 우리 이렇게 보면 우리 두 직원이 저를 많이 닮은 것 같지 않습니까? 아, 따님이세요? 네, 저희 발 앞에 있는 국장이, 오 국장이 저희 큰딸입니다. 우리 큰딸은 우리 성결대학을 나와서 전도사로서 사역을 해야 되는데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딸은 우리 둘째 딸입니다. 우리 둘째 딸도 성결대학을 실학과를 나와서 언니와 함께 아빠를 도우려고 이렇게 오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지금까지 봉급을 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별로 안타까운데 또 영혼들에 대한 사랑이 있어서 보지 않았을까. 남들처럼 제대로 뒷바라지 한 번 해주지 못했는데 선뜻 나눔 사역을 돕겠다고 나서준 딸들이 오목사는 미안하고 대견합니다. 이거 도시락만 하면 오목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목걸이를 만들어주세요. 목, 그거 뭐지? 목걸이로. 목걸이 앞에 다주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렇게 해버리면 잊어먹으면 찾지를 못하니까 목걸이를 해줘서 목걸이를 반납하면서 도시락을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너무 작아서 잊어먹기 쉽고 머리 찾기 힘들어요. 오늘 총 몇 회로 몇 장 날라요? 오늘 천 장 다섯 값. 두 딸은 오목사의 나눔 사역에 누구보다 든든한 동역자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날 오후. 오목사와 또 다른 봉사자들이 모였습니다. 한 단체의 후원을 받아 저소득층에 연탄 나눔을 하게 된 것인데요.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비까지 내려 연탄 나르기가 수월하지 않은 날인데요. 우리 봉사자분들이 연령대가 좀 있으세요. 힘들지는 않으세요? 아닙니다. 네, 즐겁습니다. 요새는 70대면 애들인데 뭐. 아니요. 아, 숨김이란 것은 참 항상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니까. 이 앞까지는 재개버리돼요. 그런데 여기가 현재 빠져 있는 상태예요. 언제 될지는 몰라요. 이래요. 차는 사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거죠. 왜냐하면 도시가스도 없고 뭐 뗄 수 있는 것은 연탄 밖에 없는데 그래도 개발될 때까지 저희가 계속해서 연탄을 또 이렇게 지급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도와주시면 하겠죠. 아이고 추운 겨울 따뜻하게 잘 하시고 내년 봄에 또 건강하게 일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오 목사는 매년 이맘때면 뜻있는 단체의 지원을 받아 봉사자들과 소외된 지역의 연탄 나눔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오늘 나른 연탄이 외로운 이웃의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작은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다른 나눔 사역을 위해 바삐 이동하는 오석관 목사. 오늘은 금요일 저희가 푸드뱅크에 가서 물품을 가지고 나와 가지고 와서 지역사회에 있는 차상인들에게 도시락을 만들어서 드리는 그런 날입니다. 저희는 1년 365일 매주 금요일마다 차상인들의 가정을 찾아가서 일을 해주고 간식도 드리고 그들과 대화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갖는 그런 날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계속된 일정에 지칠 법도 한데 나눔받을 분들을 생각하면 힘이 절로 납니다. 푸드마켓은 어려운 가정들 그러니까 수급자들이 와서 물건을 가져가는 것이고 탱크는 올 수가 없는 사람들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음식량도 어마어마하게 엄청하죠. 아마 그래도 많이 저희가 활용하는 거죠. 다른 곳에 비해서 나눔 종류는 소외계층의 나눔 종류는 푸드뱅크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것 중에서는 아마 저희가 부천에서는 제일 많이 하지 않을까 시장통에 위치한 이곳은 오목사가 과거에 개척했던 교회 자리인데요. 푸드뱅크에서 가져온 음식은 이곳에서 봉사자들과 나눠 담아 필요한 곳에 전하고 있습니다. 샘플 이걸로 해서 이렇게 나가면 될 것 같은데 어때요? 이렇게 그냥 다는 거예요. 받는 분들을 생각해서 보기 좋고 먹기도 좋은 도시락을 만들려고 머리를 맞대는 봉사자들. 이 반찬이 좀 남는 거는요. 조금씩 더 봉단에 싸서 갖다 주면 돼요. 두 분 계시고 세 분 계시는 데는 조금씩 더 추가해서 갖다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옛날에 못 먹고 배고팠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서 그런 어떤 먹는 거에 대해서 욕심들이 참 많더라고요.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밥 해먹기 귀찮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보다도 밥을 더 많이 드세요. 어르신들이요.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2년이 가고 3년이 가고 연세가 되시면 되실수록 또 밥량이 줄어요. 또 그거 보면 또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참 이런 거 하다 보면 어르신들 참 안타깝죠. 혼자 사시는 분들이. 왜냐하면 소랑공원에 같은 경우는 한 겨울에도요. 9시 반, 9시 되면 벌써 어르신들이 나와요. 추운 겨울에도요. 또 혼자 사시니까 말동물도 없고 외롭고 그러니까 공원에 오면 그래도 사랑 온기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겨울에는 저희가 차 같은 걸 준비해가지고 차도 드리고 빵도 드리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그거를 잡수시면서 같이 이제 담소도 하고 그래요. 오목사 내외가 도시락을 가지고 제일 먼저 찾은 곳은 마을 어르신들의 사랑방인데요. 예정님 저희 왔어요. 매번 들를때마다 사모는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핍니다. 어떻게 코로나 때문에 잘 지내셨어요. 갑갑하지 않으셨어요. 네, 그냥 뭐. 코로나가 하도 심하니까 저도 다니기가 뭐 하고 그래서 그러다가 저번에 권사님이 방문하는 집마다 오목사는 어르신들을 위한 축복의 기도를 잊지 않습니다. 이렇게 물건 보내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와서 기도해 주시고 그런 게 너무 감사하죠. 노인들이 집에서도 밥맛이 없어서 밥을 잘 못 잡순디 여기 와서도 조금씩 잡순디 이런 거 좀 보내주시면 그걸로 또 좋아하시고 잡수시니까 상당히 노인들한테는 좀 덕이 되고 위로가 되죠. 이번에는 홀로 지내는 어르신댁을 찾았는데요. 옷을 따뜻하게 입으셔야 되겠네요. 차서 추워서 하고 싶어도 집에 이제 헐려 사게 짓는대요. 아삭 년말돼서 금리력이 있으시고 건강도 잡아주셔서 노년에 어렴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힘들어서 아버지나 주의 삶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돈도 돈이지만 늙어서 이제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사 먹으려니 그렇고 그러니까 먹는 건 잘 먹어요. 솔직히 잘 먹는데 돈보도 내가 힘들어서 만들 수가 없어. 사 먹자는 너무 비싸고 그냥 감사로 살죠 그냥. 그냥 감사해 그냥. 기도는 못하고 감사로 살아 그냥. 2020년도는 어려운 시기입니다. 뭐 코로나로 뭐 경제적으로. 이 힘든 상황 속에 있는 어르신들 그들은 자식들이 다 힘들 것이에요. 자식도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노인이라는 것 때문에 그들은 아마 위축돼 있을 거예요. 제가 바람이라면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이 공원에 오시는 분들은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 공원에 와서 다 날려보려고 갔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출발 새로운 마음으로 돌아가는 그런 크리스마스가 되었으면 저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꿈꾸는 비전이 있어요. 뭐 조진물로 목사님의 책에 보면 나와 있는 건데.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영화롭게 한다. 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저는 하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 구독구스가 운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줬을 때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후원자가 많아서 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영원히 내가 이 땅에 살다가 이 땅에 죽어도 누군가는 또 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갈 수 있도록 든든한 후원자가 좀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제가 기도 제목의 봉사자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는 일은 딱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누군가의 손이 와줘야 일을 할 수 있는 뜻이 있는 자원봉사의 뜻이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현실적인 문제로 사역이 어려워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새 힘과 능력을 주셔서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형편이 어려운 지금도 또다시 주님께서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보여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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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